A.J.X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가운데로 놔주시고요. 자, 멤버 별로 A.J.X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프리스펙! 안녕하세요, A.J.X입니다! 자, 함성 소리 한 번 더 확인해, 이쯤에서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따가 나올 에이프릴브로 오신 분은 소리 질러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긴장을 씹으로 오신 분? 자, 그러면 이제, A.J.X로 오신 분, 함성! 감사합니다. 역시 소녀팬들. 요즘에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A.J.X가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매력일까요? 답을 말해주는데요. 말해주셨나봐요. 5명이서 함께 잡초같이 살아남는 끈끈한 근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생김은 그 다음인가요? 어, 그렇다고 할까요? 어떻게 본인들 입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데뷔 4년차예요. 근데 공백이 조금 길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기도 하고, A.J.X가 닮고 싶은 워너뷰 그룹이 있다면? 저희가 회사 직속 선배이신, 클릭비 선배님이나, 제스키스 선배님이나, WS 5명의 선배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조금씩 닮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생겼어, 우리. 오, 그렇니까요.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부럽지? 이 얼굴로 태어나서 봐. 천하를 호령할텐데. 다른 연예인들 끊기셨어요.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연예인들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세요? 일단 리더형이 특핀 띵현 선배님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왜 조심스럽게 다른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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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씨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에릭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승혁이는 배우 정희로 선배님 처음 시작해 저 되게 팬인데 그런 것 같아요 혜경씨 눈에서 하트 그만 쏘고 누구 있어요 또 또 있어요 우리 새로 새로운 저희 멤버 중이가 2PM 선배님 준호 선배님 아 눈웃음이 매력적이다 저기 팬분들을 위해서 눈웃음 발사 한번 해주세요 5,6,7,8 정말 세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 있나요 혹시? 윤영이 형이 배우 이재훈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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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한번 어떻게 시그널 시그널이요? 네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지금 A.J.X와 함께 하고 있는데 A.J.X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다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어요? 저희는 콜라 같은 그룹이다라는 명칭을 갖고 싶은데요 콜라 정말 그 정확히 말은 할 수 없어 정말 유명한 브랜드 정말 그런 브랜드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A.J.X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A.J.X의 노래 들려줍니다 큰 박수로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